아 그리고 그 발로 찼는데 근데 더 웃긴건 그 발로 찬건 안에 물이 들어있던 거예요 콜라가 콜라가 들어있던 거예요 콜라가 피시 하면서 예성이 형한테 다 찐네 그래서 안에 콜라가 콜라가 예성이 형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가만히 있던 예성이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예성이 형은 너무나 더 화가 난 거예요 신동이한테 신동이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리를 또 쓰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화를 더 냈어야 했는데 예성이 형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 내가 자다 퍽 소리 했겠는데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다음 스케줄 있었거든요 드림팀 드림팀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제가 그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울지 않았으면 아마 그날 당장은 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날 드림팀 가서 굉장히 저희끼리 반납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날 얘기한 게 제가 1등을 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막 감동적인 지난번에 이창민 씨 나오고 1등을 하는 순간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심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는 내내 정말 멤버들 생각밖에 안 했고요 그래서 멤버들이 막 떠올랐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청소년 드라마가 좋지 않죠 아이고 아이고 띄가 속 깊이 가수입니다 엄마인 여자죠 박경 씨 변호사 엘 씨와 의뢰인 피 씨의 은밀한 관계 무슨 미드 제목 같기도 하고 변호사 엘 씨는 저의 남편이고요 의뢰인 피 씨는 접니다 아까 솔비 씨도 얘기했던 혼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흔히들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앨범을 못 내고 소속사고 계속 문제가 있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우울한 날들을 보내면서 계속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매니저가 변호사가 바뀌었다고 새로 다시 다시 다 회의를 해야 되고 그 상황을 모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3년 동안 이때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제가 약간 성인한 상태로 사무실로 폼을 찾아갔어요 새로 바뀐 변호사가 딱 앉아있었죠 그런데 변호사 친구 너무 귀여운 거예요 또 그 와중에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전능이죠 본능 이분이 정말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거의 만 3년이었지 4년 넘게 이렇게 끌고 왔었던 일이 이분을 만나면서부터 3개월 만에 그냥 너무 클리어하게 심사 와 심사 정말 너무 조용하네요 능력자네요 능력자 그 마음고생 정말 심하게 했던 걸 한 번에 다 보상을 받았잖아요 정말 뭘 주어도 아깝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박경 씨 음반을 들어봤는데 음반이 굉장히 독특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왜 CD를 안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인 CD를 달라고 저는 아 그러면 제가 CD를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식사를 할까요 그래서 식사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아 좋아요 싸인 CD를 제가 가져가는 거니까 당연히 밥을 사시겠지 그래서 굉장히 그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걸로 시켜서 왜냐하면 제 사건 때문에 이기셨으니까 그분도 받으시잖아요 성폭고수를 그렇죠 식사를 많이 받으시니까 사시라고 그래서 아주 비싼 걸로 시켜서 먹었어요 한참 먹고선 나왔는데 막 사람이 굉장히 분주하게 뭘 찾아요 다시 뭐 밥 먹었던 2층을 뛰어갔다 내려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?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하 또 지갑을 떴다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살 테니까 그랬더니 바로 옆에서 아 그럼 제가 와인을 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갑은 있었나요?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누구한테 빌리든지 찾아보든지 하겠대요 아 그냥 원래 음식점에서 그분 사무실까지 한 2, 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저한테 너무 당당히 사무실하고 가까워서 차를 안 가져왔어요 걷는 거 좋아하세요? 그래서 막 앞으로 걷고